흡수 흡수 안 해주시면 저희도 뭐 할 수가 없는데 이거 피우고 가면 안돼요 가는게 아니고 성태를 보고 병원가신거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꺼야지 우리가 성태를 본다 아입니까 이거는 호백 그거는 없고 수다만 받으시면서 관리하시면 되고 머리가 어떻게 하다 하다 하신건데요 기억이 안나요? 그럼 머리 감상 받으러 갈겁니까? 네 그러니까 병원가자고 해 병원 안가실거에요? 응 안가보죠 네? 나는 지금 마시겠지 니가 일로 내 보고 어쩌라고 니가 닦으라고 내가 했나 내가 했나 니가 니 제발이 끼인거 아이가 니가 니 제발이 끼인거 아이가 니가 니 제발이 끼인거 아이고 천천히 왜 하냐고 나는 울었다 맞죠 이런 폭행사건은요 저희 항상 같이 옵니다 웃어 아니 갑자기 나 병원 근데 이거 왜 다친지 기억 안나요?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아니야 부딪쳤어요 어디 부딪쳤는데 왜 부딪쳤어 니가 대가를 끼인거 아 이거 좀 다시 알고 니가 했나요 니가 했나요 니가 했나요 아니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아 괜찮아 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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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제발 히트 좀 해주세요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빨리 좀 도세요 그냥 진짜 진짜 아니 도와주세요 저희 아 일로 하세요 빨리 일로 하세요 빨리 일로 하세요 빨리 일로 하세요 빨리 뭐 좀 때리시게요 때리는게 아니고 어디 내놓으세요 태보 여기 신원 1선인데 88 현재 위치 어딘지 태보 돌아 여기가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선생님 지금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너무 맛있어 우와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면 조금만 조금만 여기 좀 알아보실 수 있는 거 네 그러면 왜 내역하세요 화 안 편합니다 이제 같이 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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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이 같이 갈 거예요 우리 해봐야죠 여우가 있는데 사람이 나갈지 안 나겠어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아무도 같이 하고 있어 우리가 같이 있어 날이 좋았다 너 살리 말고 날이 내일이라 뭐? 내일이라 뭐 내일이라 그럼 내일이라 뭐 내일이라 그럼 내일이라 뭐 내일이라 빨리 자지 마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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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가만히 안 하세요 내한테 그러하지마라 계속 계속 말로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안했나? 치! 하면서 계속 일단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죠 그래! 아무 말도 안했는데 무슨 치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올릴 거다 올릴게요 올릴게요 올릴 거예요? 진짜 올릴 거예요? 네 올릴게요 일단 들어가면 좋을 거 같아요 올릴게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길래 안 받을까요? 그러면 이러면 안 받으신다고요 photographedelly 아름다운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